칩곡의 깨달음의 시 오늘은 구봉송익필 선생의 시 하늘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하늘 구봉송익필 군자와 소인은 오직 같은 하늘을 이고 살 것만 군자는 또 군자가 되어 망고의 똑같은 하늘로 여기네. 소인은 하늘을 천만 개로 여기고 하늘을 하나하나 사사로이 여겨서 사사롭게 하려다 끝내 얻지 못하고 돌이켜 그 하늘을 속이려 하네. 하늘을 속이려 해도 하늘 아니 속으니 하늘을 우러르다 도리어 원망하네. 사심없음이 군자의 하늘이고 지극히 공평함도 군자의 하늘이라네. 공궁에도 하늘을 잃지 않고 영달에도 하늘을 어기지 않는다네. 잠시라도 하늘을 떠나지 않으니 하늘을 잘 성기는 까닭이라네. 듣고 또 공경하여 생사간에 오직 그 하늘뿐이니 이미 나의 하늘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남들과 더불어 하늘을 즐거워할 수 있으리라. 송익필은 조선중기의 학자이다. 자는 운장이고 호는 구봉이다. 본관은 여산이다. 서출로 벼슬을 하지 못했으나 이의 성혼 등과 교우하면서 성리학과 예학을 탐구하여 조예가 깊었다. 그의 성리설은 태극문에 잘 제시된다. 그는 리와 기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선우가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 사단과 칠정을 모두 정으로 보아 기대승 이의 계통의 사단 칠정론을 견지한다. 인심도심도 하나의 심의 발현이므로 리기에 분속할 수 없다고 하여 이의의 설과 비슷하다. 그는 후진을 양성하여 그의 문화에 김장생, 김집, 정엽, 정옥명 등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다. 저서에 구봉집이 있다. 이상 구봉 송익필 선생의 시 하늘을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선생의 시를 참고하셔서 하늘을 사사로이 여기는 소인의 길을 걷지 마시고 천명을 따르는 군자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